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지구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울산 기후위기 대응교육센터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방법을 배우는 환경교육센터예요 먼저 전시체험관으로 가볼까요? 여기는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실천 방안을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원형영상실에서는 생태용량 초과의 날에 대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어요 제한시간 안에 환경문제를 풀어 공간을 탈출하는 방탈출 체험까지 이건 울산의 랜드마크를 축소 제작한 디오라마예요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AR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환경실천관으로 가볼까요? 폐플라스틱과 폐장난감으로 새 활용품도 만들고 자연순환도 배울 수 있는 환경신천관과 환경도서를 읽고 보드게임도 즐기는 환경도서관도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우리가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저탄소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요리실입니다 환경실험실과 환경토론실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토론하고 실험해 볼 수 있어요 북상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활용해 음식을 조리해보고 줄다리기도 할 수 있는 태양광 체험장도 함께 있답니다 예쁜 조경들 속에서 힐링하며 산책하는 생태정원까지 아 맞다! 나무들의 종류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이용해 어떤 나무인지 찾아보아요 여기는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우리 모두가 변화할 시작의 공간이에요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변화될 미래 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에서 함께 시작해봐요 울산기후위기대응 cop yup 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 Euro